베이비 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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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넌 아무 생각난 해 예 어어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넌 어때 아 뱅꼬인 대 뱅 ㅋㅋㅋ 쟤 여러분 애교의 그 어떠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장로를 만든거야 지금 케비야 네 뱅꼬인 뱅꼬인 애교 잘해 못해 이렇게 애교 못해 니엘씨 니엘군 까꿍 자 바로 이어서 엘조꽃 여기또요 자 바로 하기 쉬운데 최연아 형 창조가 저렇게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애교를 창조해서 창조예요 아 그거 저도 든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드셨어요? 창조자고봐 번외게임으로 지금 강인이 형이 멤버팀의 남은 멤버들을 다 이기면 음식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인이 형이 아까 잘했어요 리허설 때 해봤었는데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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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사예요 미안하다 형 형이 성격이 이래요 아 미안하다 아 미안 강인이 형이 진짜 승부욕이 많아요 아 미안하다 형이 게임 많아 자 힘 빼시고요 예 자 준비 시작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형이 아 미안하다 형이 아 미안하다 형이 아 미안하다 형이 네 다른게 아니니 형이 진짜 좋습니다 아니 봐줬어요 형이라서